자아 어 뭐야 왜 약을 올리지? 누구지? 어 약을 올려 바이슨 유저 열받게 하면 교초란 말의 미션 어? 무승뷰 만들기 미션이요? 자 누구요? 바이슨이요? 보자 오케이 좋았어 알았어 가일로 한번 멋있는거 만들어보자 시작하자마자 아이고야 하하하하하하 슬라이딩 잡으려고 그랬는데 자아 어 뭐야 왜 약을 올리지? 누구지? 어 약을 올려 자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모르는 친구가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교촌 좋아하십니까 자아 도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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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하하 쳇 마지막에 가서 한테 때릴거야 쇼측 가면 마지막에 나올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아 도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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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마지막에 가서 한테 때릴거야 쇼츠 까면 마지막에 나올거야 자아 요렇게 요렇게 아이구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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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 잠깐만 야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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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 잡혔어 아아 아쉽다 자 오자마자 아 이거 선승방이라 야 날라갔다 다시 왔다 이거 오케이오케 들어와 잘왔어 일로와 내 쇼츠 깜 자아 내 쇼츠를 도와줄 도발하면서 또 재밌는 쇼츠를 한번 바이슨 유저 열받게 하면 교촐 한마리 미션 좋아요 알겠어요 좋아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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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 오 이거 잡아? 오이 뚫려? 약속 뚫고 왔어요 어우 자 이러면서 살짝 도발해주고 스읍 야아 이친구봐라 이거 와이파이라 약간 좀 그게 좀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요런 친구랑 해야 재밌어요 예 tipos 보험 자에 마지막에에에에에에에 요렇게에에 바이슨 유저 열받게하며 교촌 한마리 미션 오케이 콜 좋아요 요렇게 때리고 도망가고 오! 아니 야 이거 뛰어넘었어 잘한다 어어 이거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지 않은데 와아 도발 오케이 좋았어 자 일단 캔으로 해보자 도발은 캔으로 하기가 또 좋아요 야 장풍 뛰어넘을 정도면은 실력이 상상합니다 자 캔으로 아주 그냥 콩구멍을 내줄게 일로와 오 이거 왜 안돼 아이 스톤 안돌았어요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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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강승용으로 자 조그만 키보드님 어서오시구요 자 약을 어떻게 올려야되나 다시한번 이번 중발이다잉 던지고 또 더 또 더 아 역잡기 그렇지 그렇지 요렇게 재밌는 쇼츠 한번 따봅시다 자 지금 역잡기에 어 점프를 제가 점프 쪘을 때 같이 점프 쪄가지고 저를 때리려고 그랬는데 공중에서 제가 때렸죠 그 다음 점프 쪄서 한번 더 또 때리고 자 자 괜찮죠 자 자 이렇게 와 요번에 큰 발이다 절로 가고 그렇지 어휴 야 승용 안나갖고 어휴 야 승용 안나갖고 자 아 썰매잡기 자 강승용으로 요렇게 썰매잡기 이거 타이밍 딱 맞았는데 얘가 와이파이라 그런가 자 자 그렇지 자 오 아 마지막에 승용까지 맞았으면 딱인데 요렇게 자 하하하하하하 자 요런 식으로 하면 돼요 어 켄으로는 어 확실하게 그냥 제 진풍막을 지금 못 막았거든요 이친구 예 자 어떠신가요 괜찮은가요 쇼츠감 좀 나오고 있죠 에이 가만히 있는거 안된다니까 자 요번에는 야 이걸 어떻게 튕기냐 아 저거를 튕겨 이런 와이파이가 있나 자 요번에는 아 아 좋아 아 요번에는 자 하하하하하하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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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 약발 한번 넣고 승용 자 키덜트 어서오구 자 반가워 친구 힝 하하 흥 하하 어이 좋아 어어어 그렇죠 아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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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요번엔 나이스 아 요걸 또 잡아 자 아 이거 선풍각 돌릴걸 역작지 할 줄 알았으면 그렇죠 와 되게 빨리 나온다 자 와이파이랑 확실히 달라 아구창 때릴거야 날라오면 에이 도망가 에이 도망가 요렇게 던져야지 자 형님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쇼축함을 따기 위해서 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로보트 형님의 미션 상대방 약올리면서 이기면 치킨 에이 던져버려 어우야 이거봐 이거 점프도 튀겨주는 와이파이를 이런다니까 강승용으로 마무리 요로케 날라와 에이 던져버려 요렇게 자 어이 바로잡고 야 확실히 와이파이랑 다르다 야 이리와 도망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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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그렇지 하하하하하하 자, 솔직감 잘나와요 자 어어, 잠깐만, 위험 오! 야, 던졌어 안녕, 잘가요 자, 요렇게 자, 로봇 형님의 또, 미션 자, 어떤가요? 어, 재밌게 좀 놀리면서 놀면서 하려고 해요 와, 이거 안 걸리네 아, 요거를 막았네 아, 이거 나이스 좋아 어우, 이제 왜 도발 안해 야, 와이파이 야 와이파이 왜 도발 안해 도발해야지 자, 삼돌이 할 바지 어서 오시구요 자, 요렇게 또 강승용으로 마무리 로봇 노란 퀸님 크, 역시 잘하셔 예, 공방에서 하고 있으면은 좀 자유자재로 해요 규호님 감사하구요 한방다이 어서 오구 어, 이 와이파이 친구 이거 아주, 아주 잘못된 친구 어디 W를 하고 있어 다 보고 때린다고 야, 뭐야 왜 안 맞어 이런 와이파이야 일로와, 어딜 자, 어딜 그러고 있어 이거 뭐 하려고 그랬어 예? 자, 요렇게 자, 도발은 역시 한국산 도발이 최고죠 따봉 네 때라 도망가 때리고 던질 거야 너 오면 아, 이거 그냥 썰매잡기 했어야 되는데 어어, 요렇게 어어, 요렇게 어우, 이런 와이파이를 봤나 일로와, 걸렸어 야, 이거 삼성 세탁기야 한번 들어가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 일로와 톡 때리고 자, 너 안 죽일 거야 안 죽이기 미션 끝까지 시간 다 쓰고 안 죽일 거예요 아, 도망가야돼 자, 죽이면 안 돼 죽이면 안 돼 아, 자, 안 죽일 수가 없었다 검은 독수리 약올리기 미션 성공 아, 안 죽일 수가 없었네 요, 요번에는 안 죽이고 이기기 아우, 창이나 맞아 이렇게 자, 미끄러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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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일로와, 일로와, 일로와 자, 뛴다 뛰어 진풍가 안하고 아, 이번에 승룡 안나왔고 아구창 자, 다시 어, 일부러 맞아줬어 아우, 이거 썰매잡개가 안 돼 근데 와이파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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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썰매잡개가 되게 안 돼요 음, 타이밍이 완전 다르거든요 와이파이는 자기 멋대로입니다 자, 요거 성공 성공 도발 미션 성공 일로와, 일로와 아, 이거 아쉽다 보고 승룡인데 일로와 일로와 자, 약발로 뛰고 또 뛰고 오이구야 안돼 아, 나이스 자, 도발 미션은 성공했고요 핑크패던지 워스 오시고요 가전은 엘지죠 야 일로와 아우, 역잡기 안하는거 봐 이제 자, 똑똑해졌어요 한번 던지고 자, 요번에는 오, 요번에도 막았어 야, 잘한다 이것도 막을줄 알아? 자, 안죽이기 미션 자, 안죽이기 미션 자, 시간만 끌어요 썰매잡기 아, 안죽이려고 그랬는데 또 썰매잡기 쇼츠를 따야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썰매잡기를 뒤로 잡기 안하고 앞으로 하면서 잡을게요 슬라이드 가면, 요러면서 잡을게요 그렇지, 똥 올렸다 아, 이상해 자, 요거 내 실수인가? 약간 쟤가 느끼한거 같기도 하고 아, 재밌게 죽이려다가 아, 또 도발하고 있어요 지면서도 자, 지면서는 도발하면은 도발이 아냐 도발은 이기면서 하는거야 안타까워 오히려 불쌍합니다 지면서 도발을 하면은 좀 불쌍해요 자, 남님 어서 오시고요 잠깐만, 여기서 또 약올려볼까? 자 이렇게 좀 깨는 척하다가 나 명분을 만들어야 돼 야, 너 왜 안 깨? 아, 짜증나네 나 너 안 깨니까 너 공격하러 갈거야 자, 일로와 자, 갑니다 위, 아래 위, 위, 아래 자, 다시 위, 아래 위, 위, 아래 위 아,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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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야, 이거 다음에 야, 이 친구 봐라 이거 놀줄 아는 친구여 야, 야,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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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, 아, 아쉬워요 어, 무승뷰 마, 만들기 미션이요? 와, 이건 야, 이거 엄청 쉽지 않은데 오케이 무승뷰 만들기 미션 자, 다시 야, 이거 어떻게 무승뷰 만들어야 되지? 잠깐만, 일단 피를 다 깎아놓고 야, 이거 어떻게 하냐 아 계속 가드, 가드 데미지로 일단 다를 거예요 어, 이렇게 좀 맞, 맞으면서 아, 이거 던지네 이거 던지면은 야, 에너지가 너무 많이 단다 에너지가 너무 많이 달아요 아, 잠깐만 이거 무승뷰 만들기 미션은 시간이 빨리 끝나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 끌면서 경기하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, 이거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미션입니다, 이거 무승뷰 만들기 미션 약간 장풍을 좀 많이 쏘면서 시간을 최대한 좀 많이 써야돼요 자 자 에라 야구창 때리고 정신 차려 아, 왜 죽었냐 하하하하하하 아, 죽었어요 무한박스 증정 일루와 자, 다시 그렇지 그렇지, 바로 던지고 야, 신기하지 또 던지고 자, 이러고 이따가 이제 슬라이딩 할 거야 너, 그치? 슬라이딩 할 거잖아 도망가야 돼, 도망가 자 자기가 죽으러 오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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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도발은 요렇게 하는 거야 어 이기고 있을 때 하는 거야, 친구야 알았지? 도발은 항상 이기고 있을 때 하는 거야 쥐고 있을 때 하면은 한없이 없어보여 아 아, 이게 보고서 이게 안되네 하하하하 약발로 뛰기 그니까 나는 죽음을 택하겠다, 야 어 던지고, 아 아 그렇지 아아 아쉽네요 이제 역잡기 안하네, 이제 이 친구가 그러면은 정으로 큰 발로 때려야겠다, 오케이 쭈아 재미나게 저, 이게 왜 안맞냐 자, 무승무효 만들기 미션 아, 이거 진짜 정말 어려운 건데 쓰읍 아, 이거 시간을 다 써야돼, 일단 시간 쓰는 거랑 에너지 조절이랑 다 같이 들어가야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자, 이제 앞으로 던졌고 시간을 최대한 장풍 쏘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될 것 같아요 자, 저기로 가 거기 가만히 있어, 나오지마 가만히 있어 애너지 이즈오 장풍으로, 최대한 장풍으로 잠잠, 완지 자 됐다 무승부 됐다 이제 안돼! 아 앞으로 뛰어도 돼 잠깐만 너 가만있어 아 야 이거 앞으로 뛰어서 피했어야 되는데 야 이거 너무 아쉽네요 야 자 잠깐만요 또 무승부지션 야 이거 진짜 무승부 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끝까지 게임 지고 이기는건 중요치 않아요 이제부터 무승부가 중요합니다 아 아 이런 이게 안걸려 희한하네 자 괜찮애 지는거는 괜찮애 더블케이오요 더블케 아 좋다 그것도 아 싸이코 날라오면 그쵸 마지막에 강손으로 같이 맞으면 되잖아요 그쵸 마지막에 강손으로 같이 맞으면 되잖아요 아둠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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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 지금 에너지는 괜찮애 어 이거왜맞아 아 와이파이 진짜 더블케이오요 를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를 좀 많이 빼놓고 아 그러면 할만 하겠다 어 KHN이 말씀이 딱 맞아요 시간을 다 안 써도 되잖아 같이 죽으면 그쵸 잠깐만 일단 에너지를 아 일부러 일부러 아 일부러 맞는거야 아 나는 일부러 맞는거야 너한테 아 자 자 아 좋아 에너지 아 야 진짜 이거 아 잠깐만 야 야 졸라 어 됐어 잠깐만 한 대 더 야 가드데미지 가드데미지 아이 가드 아이 가드데미지 가드데미지 인마 어 됐어 됐어 아 아 공격이 끊이질 않으니까 아 이거 아쉽다 그쵸 아 아 가드데미지 아 아쉬워 아쉬워 아 요번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쵸 어 눈치가 좀 있는 것 같아 이 친구 지금 미션 지금 검은캠 미션 성공하지 말라고 야 머리를 잘 써보자 머리를 잘 써봐 일단 티키타카를 오랫동안 하고 일단 너도 맞을 만큼 맞고 그래 나도 좀 맞아야 돼 이런 단발성으로 맞아야 돼 단발성으로 어 그렇지 요정도 아 이걸 또 참았냐 자 에너지를 일단 좀 빼놓고서 맞을까 빼놓고 아 참 안잡힌다 얘네 썰매잡기가 와이파이라 확실히 안 돼 썰매잡기가 아이 도발이고 뭐 야 얼른 해 형 미션해야 돼 승패는 지더라도 미션을 주지 않겠다 나는 지더라도 미션은 해야겠다 자 아이고 그걸 왜 맞냐 아이고 그렇지 에너지 어 좋아 난 달만큼 달았고 여기서 그래 그렇지 그렇지 아 아 야 이 바보야 좀 이따 해야지 사이코를 바로 달리면 어떡하냐 아 이 친구 참 센스 없네 아 이번에 할 수 있었는데 그죠 일로 와 일부러 안 죽일라고 일부러 안 죽일라고 일부러 안 죽일라고 약한 걸로 때리려고 그랬는데 약손 C패스가 안 맞았어요 아 이 친구가 와이파이 유저예요 근데 상대가 와이파이 유저하면은 되게 안좋아요 아 구청한대 맞고 마지막을 어떻게 어떻게 죽어야 되냐면 그렇지 썰매잡기 야 놀랬지 아 요번엔 안됐고요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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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너지를 요정 그래 그래 딱 좋다 자 이제 니가 공격해 빨리 와 W만 하지마 싸이코해 싸이코 싸이코 하라고 빨리 그렇지 됐어 야 시간 없어 빨리 그렇지 계속 공격해 계속해 압박해 그렇지 압박하라고 이 친구야 던져 던지라고 어 됐어 이제 그만해 됐어 이제 그만해 아 그만하라고 자 빨리 이제 싸이코 날라와 됐다 하하하하하하 요거 노렸어 와 무승미션 성공 야 됐습니다 성공했어요 하하하하하하 자 하하하하하하 자 자 자 대박이죠 어 흐하하하하하 아 기분 좋다 좋아요 하하하 에잇 던져버려 절로 절로가 자 자 하하하 미끄러어 자 자 이렇게 일부러 큰손을 같이 맞는 타이밍에 때려야 돼 방금은 제가 큰손 혼자 때렸잖아요 사이코 날라와도 그죠 근데 아까는 그 타이밍에 누르면은 같이 맞아줘 그걸 노린거에요 그렇지 썰매잡기로 마무리 야 에스님 역시 블랙헤님 최고 토마토리님 진짜 웃겨 차수다님 이게 되네 시재형님 역시 우주체가 자 줄땡이님 기깔났었다 자 이걸 해내네요 진짜 이걸 해냅니다 아 쉽지 않거든요 자 아 이 친구 아주 이 친구 아주 고마운 친구네요 너는 어 이거는 헐크야 풀영상 올려야겠다 이거 풀영상 끝까지 십을선승까지 가자 아 이 친구 착한 친구야 알고보니까 아주 어 금두꺼비 은혜로 갖기 유명한 금두꺼비야 이 금두꺼비가 은혜를 갖기로 유명하지 않다 그쵸 그쵸 금두꺼비 같은 친구야 자 미끄러 아 괜히 던졌다 자 어 김영석 명상님 어서오시구요 반갑습니다 쇼츠 하나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쇼츠각 하나 나왔어 제대로 쇼츠죠 이게 제대로 쇼츠 예 비기기 아이고 라니라는 이 와이프 라면 끓여주고 오느라 늦었습니다 거마아 자 이런 방송을 보시고도 따봉을 안누십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어떤 방송에서 요런 미션을 합니까 그저 형님 아 정말 대박이네요 어 너무 재밌네요 요렇게 뒤로 뛰면서 자 잠깐만 사이클을 발로 날라가면서 때려볼까 아이고 잘했어 친구 상대는 죽어라 전력을 다 하고 있을텐데 그러니까요 막 도발하고 막 난리 났죠 이 친구는 지금 어 어이구야 잘한다 잘한다 자 요번에는 그렇지 그거 할 줄 알았어 요번에는 아이고야 똑똑해요 자 세번은 안당하는 친구 오오 아구창 요렇게 자 하하하하 재밌게 죽여야돼 이런 친구들은 자 요러다 보면은 이걸 왜 제가 자꾸 뭐 요렇게 저렇게 하냐면은 요러면서 기술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요러면서 기술이 하나씩 나옵니다 그게 재밌어 이러다 보면 별 기술이 다 나와요 자 하하하하하하 아아 자아 가세요 요렇게 예 자아 약간 도발도 좀 해주고 자 도발하는 친구는 도발로 응징을 해야 돼요 쇼치미션까지 성공이라고 감사합니다 형님 미션 다 성공했네요 자 이렇게 잡아야지 왜 안잡았어 자 날라와 미끄러져 어이구야 어휴 잡혀 아우 참 자 이렇게 다시 이거 막기 힘들걸 어 내가 막기 힘들다 그랬잖아 왜 그러냐 내구석에 던져놓고 점프 타이밍을 정말 애매하게 쪘거든요 예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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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자 달달님 거마 어서오시고요 자 오우 야야 와이파이 지금 뭐 거의 점프 헷갈리게 뛸 거야 요번에 그거 해야지 또 그거 해야지 요번에는 위로 뛰어야지 하하하하하하 아우 귀여워 죽겠네 자 이 친구 심리를 지금 그대로 요렇게 오우야 안보여 자 썰매 잡기도 안 돼 얘는 오우 오우 좋아 자 잡을라 그랬지 강승용 아유 수고했어요 친구 다음에 좀 더 연습하고 와 야 뭐라고 막 욕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도발을 한다고 자 그러던가 말던가 뭐 상관은 없습니다 습기